슈트클라이트 유닛 11 지칭 추론 2번 질문입니다. 제목은 펠프스 제너러스 베네팩터 펠프스의 제너러스 하면 후한이고요. 우리가 관대한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남에게 많이 안 따지고 베풀어주는 사람을 후하다고 하고 베네팩터 하면 은인이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은인 펠프스의 후한 은인으로 누가 나오는지 맥크레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펠프스가 once 한때 got into financial trouble.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financial trouble은 재정난이라는 뜻으로 약간 파산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계어로 나올 수 있는 단어로 파산이라는 단어가 bankruptcy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파산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제 재정난에 처했고 그리고 and he applied to appli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가 직종이나 이런 게 아니면 사람이면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a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법 1번으로 될 수 있는 거는 applied to가 and he applied to가 다 같이 해가지고 applying to가 될 수 있겠죠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기 지금 등위접폭사 기점으로 앞에 있는 절 got into라는 동사 있고 뒤에는 applied to라는 동사 있어서 등위접폭사 and를 없애주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이렇게 태에 따라서 applied to는 능동태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문자 applying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대신에 주언을 생략하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end가 없어지면서 applied가 되시면 안 돼서 이 applied는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형광펜을 닫혀놨으니까 and he를 다 없애는 대가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에요. fellow는 동료죠. 동료였어 막 엄청 명성이 그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이런 사람은 아니고 동료 배우인 윌리엄 철어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철어스 맥크리디래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Mr. 맥크리디 새로운 인물 그 사람은 ask him 펠옥스에게 물어봤겠죠 ask 때는 사형식 동사니까 I-O 그리고 first는 그냥 부사고 D-O 뒤에 물어보는 내용이 직접 목적으로 나오니까 왜, 왜는 의문사 he가 주어 had gotten이 동사 나와서 의주동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뭐 had he 이런 식으로 헤드가 먼저 나오시면 안 되고요 Why he had gotten into debt debt라는 거 빚이죠 여기서 빚는 절대 소리나지 않기 때문에 듣기 할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빚 그러면 이 사람은 debtor이에요 debtor 채무자 채권자를 우리가 creditory라고 하는데 어 그 사람 채권자가 여기서 맥크리디인 게 아니니까 채권자가 맥크리디가 아니라 채권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 철수에게 철수가 아니라 펠롭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될 테니까 아직은 펠롭스가 debtor이다 이 정도 알 수 있겠고 그 빚을 어떻게 지게 되는지 물어봤고 and second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how much 얼마나 많이 he owed 그가 own이 아니라 oh 하게 되면 뭐다 빚지다 이런 뜻이겠죠 그니까 그가 갚아야 하는 돈의 액수를 물어본 겁니다 돈의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much를 썼고 much는 일반적으로 불가산 명사에다 쓰죠 근데 돈의 액수는 돈이 무슨 막 200달러 200달러 이렇게 dollars로 끝날지라도 단추 취급을 하듯이 이거는 불가산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any로 쓸 수가 없고요 그치만 이제 어법으로 변형이 되기에는 임팩트가 약해서 딱히 빨간색 하이라이터 하진 않았고 the answers 해답들 대답들 to both questions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대답들 아까 처음에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을 얼마나 지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were lacking 부족했습니다 lacking이라는 거는 자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그 자체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이 lacking이란 단어를 부족한이라고 하고 같은 뜻의 단어들이 있는데 insufficient 이런 단어 있을 거고 inadequate 이런 단어 있을 거고요 uninformative라는 단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uninformative 왜냐하면 이제 정보 그 질문 대답이 자체가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as Mr. Phelps Phelps가 said 뭐라고 말했냐 that he couldn't get help getting into debt and 뭐라고 또 얘기했냐 that he didn't know how much he owed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좀 불충분한 정보를 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couldn't help ing 크런트여서 ing 하면 일단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었고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이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 개 있었는데 먼저 can't but get can't but get 이렇게 can't but 동사 원형으로 써주고 그러니까 but이 나오는 순간 동사 원형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an't 뒤에 help도 나오고 but도 같이 나오고 그래도 get can't help but get but이 나왔으니까 get 그 다음에 또 아예 다른 게 있어요 have no 선택지 choice but to 동사 원형 get 이렇게 해서는 다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but 뒤에 get 대신에 getting을 쓴다든가 to get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시면은 이거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help 다음에 help가 준 사역 동사로 인식을 해서 뒤에 get을 쓰거나 아니면 to get을 써도 이거는 이제 관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객이 안 말해줬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아 그가 이제 몰랐다는 거 몰랐다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빚을 졌는지 그러면은 사실 대답을 이렇게 했다면 그 동료 배우 입장에선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어 일단 돈을 빌려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대처를 했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Mr. Maccreddy가 sent him away 일단은 그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돌려보냈고 telling him 그에게 말하면서 그는 그 다옵스가 되겠고 돌아오라고 이제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 할 때 이제 현재 분사로 썼는데 말하면서니까 우리가 이미 이 문장에서 본동사가 sent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절과 절 사이에 그 end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told로 써가지고 병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 동사 과거 동사 있으면은 뒤에 end가 나오고 또 과거 동사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가 진짜 주절이고 뒤에는 분사 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ld가 안되고요 동사 동사 주의 그리고 이제 tell의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뒤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O형식 동사라고 써요 그래서 O O씨에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적으로 말하는 거죠 the next day 다음날 돌아오라고 with a full accounting of his debt 그의 빚을 다 accounting 해가지고 accounting은 계산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걸 회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accountant 하면 어떤 직업이다 회계사다 그래서 완전히 회계한다는 회계 회계가 아니라 회계에요 완전히 계산하는 게 이제 이런 활동이 되겠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대요 자 이제 그 with a list of debts totaling 400파운드 이런 400파운드라는 그 빚의 목록을 가지고 돌아온 건 누구다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얘는 페롭스가 될 거고 역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어 돌아온 거죠 돌아 돌아와 그 돌아왔다 하기보다는 어카운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가 약간 어카운팅을 했다는 동사구가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회계를 했고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이제 빚이라는 거 빚은 totalling 400파운드 해가지고 총개가 얼마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total total이 동사가 되면 총개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약간 2형식 동사로 쓰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그냥 써주면 된다 이거는 400파운드라는 단위인데 영국에서 쓰는 돈이에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상 이유를 탈퇴해서 완전 유로알 안 쓰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파운드가 더 지배적이었고 파운드의 경우에는 달러처럼 S를 붙일 수도 있지만 편의상 안 붙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경험상 파운드의 S를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Mr. 맥레디는 그러고 나서 gave him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얘는 펠프스가 되겠지 펠프스가 되겠지 a check for 450파운드 450파운드 돈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체크니까 이거는 확인이 아니라 수표가 되겠죠 수표는 영어로 체크입니다 그리고 또 뭐 또한 주었냐 and his beautiful smile 미소 또한 미소를 주었다기보다는 보여주었습니다 to go with it 그것과 함께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go with는 뭐뭐와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수표를 주면서 너 못 갚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제 it은 it인지 dem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앞에서 가리킨 내용이 내용이 check 는 단수였고 450파운드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지금 파운즈일지라도 복수로 안 본다 그랬고 또 his beautiful smile 단수고 없죠 그러면 그것들과 같이 가는 게 없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dem으로 보지 않고 it으로 봅니다 beautiful smile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제 어울리려면 it은 beautiful smile 포괄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 수표만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미소가 미소와 잘 어울려요 그럴 순 없으니까 자 the check 아까 수표라 그랬고 수표는 was timely timely는 시기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되게 적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침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딱 필요했던 순간이라든가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Mr. Phelps Phelps는 was arrested 갑자기 체포가 됐어 누구한테 체포가 됐냐 나쁜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좀 봐야 됩니다 For that 비 때문에 체포됐죠 almost 거의 immediately 즉시 체포가 됐고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arrest 라는 동사 있고요 얘 체포하다 인데 하나만 알아둡시다 apprehend apprehend 자체가 체포하다란 뜻도 있고 이해하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체포하다란 뜻이고요 얘는 지금 뒤에가 ED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ED가 아니라 뒤에가 D로 끝나기 때문에 접미사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형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almost는 거의인데 얘는 nearly 그리고 shortly 이런 뜻이 되겠죠 즉시 체포되었다 그리고 since he had the check 수표를 in his hand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he was able 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the bailiff 집행관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관에게 이제 뭐 해달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O형식 동사 마찬가지로 OOC가 될 거고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할 수 있었대요 텔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투테이크하고 잡히기 때문에 투테이크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얘를 테이킹으로 쓴다든가 하시면 전혀 텔의 O형식을 완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한 건 이거는 페롭스가 될 거고 여기도 페롭스가 다 되겠죠 은행에 데려가달라고 하면 솔직히 돈이 있는 걸 봤으니까 집행관은 은행에 데려가주겠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없어 넌 이민 늦었어 넌 감옥에 가야해 이러면서 막 데려가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so는 이제 원래 so that이었죠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란 뜻 그가 he could get the money 돈을 받기 위해서 수표를 아무래도 은행에서 바꿔야 그걸 돈으로 바꾸니까 to pay his stats 그의 빚을 갚기 위한 돈 to pay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겠죠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돈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일종의 exchange 환전을 하기 위해서 환전이라는 게 반드시 원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파운드로 바꾸고 이런 것만이 환전이 아니라 그 수표를 은행에서 돈으로 바꾸는 것도 역시 돈을 돈으로 바꾸는 거니까 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된 거는 마침 체포가 될 예정이었고 그 상황에서 맥크레이디가 그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후한 인심을 발휘해서 페롭스를 살려준 거가 되겠죠 물론 이 나라의 법이 빚을 바로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맥크레이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페롭스에 영양가 없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다는 거는 굉장히 후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글은 맥크레이디의 후함을 칭찬하는 그런 글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질문에 대한 강의 마칩니다